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구독자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10만 명이 넘거나 아니면 10만 명 근처일 것 같아요. 구독자 10만 명을 눈앞에 둔 저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영상 모자란데도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올해 채널을 재밌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뭔가 사실 구독자 7, 8만 명 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약간 두통이 굉장히 몸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좋은 코멘트도 많았지만 화장을 못하는데 왜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떽떽거려서 듣기가 싫다 뷰티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을 받았었는데요. 뭔가 지금도 그런 댓글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뭔가 처음엔 너무 좀 화가 났어요. 그런 댓글을 받는다는 게 보기 싫으면 보지 않으면 되지. 왜 그런 댓글을 달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제 영상을 지켜봐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아직 화장 실력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영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적도 있던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화가 났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볼수록 저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고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채널은 메이크업이 더 다양해지고 더 기술도 정교해지고 더 많은 멋진 채널의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제 영상을 계속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제 마음이 닿았는지 요즘은 그런 코멘트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 한켠이 약간 뭔가 안도가 되면서도 앞으로 내가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많구나 수십만 구독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뭔가 믿을만하고 재밌고 구독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팁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캠코더 하나 놓고 조명 없이 자막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냥 수익, 구독자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주겠다. 한 명이라도 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봐주세요. 밤비월의 친구, 연인 혹은 가족처럼 제가 어떻게 더 멋있어지는지 어떻게 더 메이크업을 더 잘하게 되는지 더 얼마나 유용한 팁을 들고 와주는지 좀 지켜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들은 다 여러분들의 그런 코멘트 덕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실 거죠? 구독자 20만, 30만, 100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10만이 넘으면서 처음으로 밤미덥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얼마나 와주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10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 많이 좋은 팁들 나눠가고 댓글로도 소통하고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요, 여러분. 그럼 저는 물러나 볼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아 부끄러워. 안녕. 감사합니다.